그 때 꿈이 하나 있었다면 이소룡처럼 되고 싶다는 거였다. 내가 전학 간 곳은 말주거리 근방에 있는 악명 높은 전문고였다. 뭐야 이 새끼 악마! 뭐야 이 새끼야! 뭐야 이 새끼야! 애들 패는 게 즐겁지? 나한테 좋은 거였어! 아, 정말! 이 새끼야! 여기! 출발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말줄거리까지 와서 좋네 고생한다 이소룡 대한민국한테 다 덤대 1978년 우리들의 학원 액션로만 말줄거리 잔혹사